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원세 플랫폼 빈방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것은 우방 그린시티라는 곳입니다. 우방 그린시티니까 두루공원 옆에 있는 우방타워랜드 옆에 있는 옛날에 우방타워랜드 옆에 있는 지금 위를 바뀌었다고 합니다. 잘 모르겠습니다. 주방 공간이 상당히 넓게 구성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가보시면 이 방 같은 경우에 동쪽으로 큰 창이 있고 남쪽으로 베란다 공간을 통해서 남양의 채광을 가지고 있습니다. 베란다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뒤로 돌아보시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붓바이장이 있고 욕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뒤로 돌아보시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방 그린시티였습니다. 빈방점 시어정캐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